셀카 찍는 원톱 한동훈 아이돌로 생각하나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 한동훈 주말 뉴스에 없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전면에 나서는 국민의힘 원톱 선대위의 한계가 여권 안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도 박빙의 선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할 여력이 사라져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 자체가 많은 편도 아니다. 한 위원장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맞은 첫 주말에 유세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 토요일인 전날은 공개 일정이 없었고 일요일인 이날은 오전 선대위 회의와 오후 전국의 대교수 협의회 회장단과 대화를 가졌다. 게다가 각 지역을 도는 한 위원장의 모습을 두고 뒷말도 나온다.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본인 대선을 뛰는 느낌이란 반응이 나와서다. 지난 3월 8일 경기도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용인 중앙시장을 찾은 한 위원장은 용인 지역 후보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사인을 해주거나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앉아 셀카를 찍곤 했다. 이런 영상이 담긴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본인이 진심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했다가 노인비아 논란으로 낙마한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 대표도 지난 3월 12일 유튜브에 나와 운동권 청산 다음에 민생, 미래 먹거리, 과학기술 이런 얘기가 힘있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여당의 체질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한 위원장은 본격 공약 발표를 시작한 지난달 2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공개 일정 중에 물가를 언급한 횟수는 3번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문제를 9차례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3월 23일에서야 선대위 산하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국민의힘은 3월 23일까지 공개 일정 중에 물가를 얻고 있습니다.